김재균과 배우원의 세계의 대결 김재균과 배우원의 세계의 대결 오늘 세계의 대결인데 뭐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대결을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아주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분들께서 경기를 치러줬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유명하신 분? 누구지? 대결을 대표하고 전 세계를 대표하는 나는 프레디 쿠드롱 선수 후! 잘 보셨구나 또 쌍욕을 이루는 벨기에의 에릭 레펙스 뜻깊게, 흥미롭게 또 부인들께서 옆에 자리를 해주셨어요 피한패분들도 함께 같이 자리해주셨습니다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오늘 경기 방식은요 우리나라의 4구 우리나라 룰로 4구의 경기를 두 분이서 하실 겁니다 절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경기입니다 그쵸 100점 경기 3점 2선승제로 1점씩 해서 100점이요? 클래스가 다르다 그렇죠 이렇게 세계의 대결인데 상품도 어마어마한 게 있나요? 당구장에서 또 뭡니까 음식은? 짜장면이요 짜장면 제가 준비했죠 아 진짜요? 아 이 동네 유명하긴 해 오늘 세트로 오늘 지시는 분이 본인의 카드로 쏘는 거예요? 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당구장에서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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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큰일 나요 지면 큰일 나요 괜찮으세요? 아 같아요 아프다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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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신 결제 와이프 카드 너무 좋아요 괜찮습니다 선구를 또 결정 짓는 거는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한거예요 아 진짜? 진짜 그래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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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아시, 아시나 아시죠? 악수하시고 자 주이 자, 저 마주할게요. 나이스! 나이스! 왔어! 1점! 붙었어 붙었어. 네, 붙었어. 와, 살살 붙이는 거 아니야? 와 2점! 공도 크고 지금 대대에서 이렇게 3점 까비 3점만 득점을 하고 지금 포지션 때문에 이렇게 공을 쳤는데 3점 근데 저 친구들이랑 사고 칠 때 아무것도 묻히면 마이너스 1점 이런 것도 적용 되는 거예요? 아 마이너스는 적용 안 하기로 했어요 아 적용 안 해요? 음 까비 3개의 대결 몸만 풀리면 아마 한큐도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음 그럼 몸이 지금 안 풀린 것 같아요 제가 제 생각에는 보통 아니 서로 어떤지 컨디션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끝날 거예요 아 그 눈치를 보는데 눈치게임에서 지면 거의 끝나버려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요번에 아마 레펜 선수한테 좀 찬스가 오고 싶은데 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지금 근데 상대방 공이 저기 있어가지고 지금 맞으면 또 안 되잖아요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포지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 음 와 이 점 포지션하는 걸 잘 봐요 지금 보면은 네 아마 첫 번째 맞는 공은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올 거예요 오 여기서 또 모이는 거예요? 어 이거 계산해서 치신 거죠? 그렇죠 대박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한 거 아 와 와 와 자 지금도 같이 저쪽으로 저기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조컨으로 네 다시 와? 하아 어? 이렇게 뭐야? 그렇지 또 치자 와 자 이것도 와 쿠션을 먼저 쳐서 와 원쿠션으로 그렇지 와 자 지금 눈치 게임에서 레펜스 선수가 조금 더 빨리 눈치를 채워 오 7점 자 갔다가 이 조코가 갔다가 또 다시 올 거야 오 진짜 다시 돌아와요? 네 다시 와요 우와 와 왙수사 벌써 800점에 다시 갔다가 또 또 보내 와 와 오 나 이거 머리에 입력해 놓고 나도 대신 계산이 아니라 생각 생각 와 다시 치는 거야? 오 오 쉽죠? 와 이야 제가 봤을 때는 응 키스를 이용할 거 같아요 아 네 키스를 이용해가지고 응 일족구가 이 족구를 쳐서 되돌아오겠군요 응 피스 그렇지 다시 돌아서 맞는 거야? 다시 봐봐 아 아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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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을 하고 지금 푸드롱 선수가 공의 배치가 되게 잘 쓰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단 말이야 음 음 자 자 1점 아 중간에 중간에 우와 여기 노란 공이 이렇게 딱 음 지금 네 지금 두 번째 이 족구를 끄집어 내올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돌아온다 또 돌아오죠 아 아 으흠 돌아와서 맞는 힘으로 와우 와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한순간에 구동으로 갔다가 언제든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 쿠션맞고 그렇죠 22점 와우 12점 12점 13점 와 와 물았어 또 지금 1점이 됐는데 신장이 아 기럭지가 되시니까 네 신장에 또.. 야아아아아아악 이걸 또 봐야해 총 14점 득점이죠 여태까지 네 15점 와 왔다 빨간 검정 다시 돌아온다 우와 또 다시 내려와요 우와 또 또 와서 또 두 개가 물이죠 몸을 주무르는 것 같아 10점이죠 합쳐서 자 18점 18 얼마 안 남았어요 19 다시 20점 와 20점 자 이번에는 갔다올 시간이요 이제 갔다올 시간인가요 갔다 다시 돌아올 갔다올 시간 아 갔다올 시간 오늘 오시나요 다시 돌아오게 그렇죠 다시 돌아오게 아 이번엔 포지션 구역이 반대로 바뀌었어요 음 21점 네 레펜 선수 지금 집중 모드가 된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어떻게 와우 에펜 선수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혀가 나와요 귀엽게 나오세요 네 귀엽게 이렇게 에디 레펜스 입 모양과 닮을 그쵸 집중하시면 23점 1 포인트나 2 포인트 라인 상상에 거기가 포지션 구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모이게 되면은 아마 굉장히 다당 득점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몰아놓고 득점하는 거죠 자 다시 또 살짝 어려운 상황인데 끌어서 직점 24점 24점 현재 직점 레펜스 선수 24점이고요 쿠드롱 선수 현재 직점 몇 점인지 아세요? 네 알고 계실래요 4점 지금 또 어떻게 모아질까요 왕쿠션으로 밀어내고 돌아오죠 돌아왕 와 이렇게 해서 또 와 이거를 생각하다니 다시 돌아오나요 또? 어 저는 상관없어요? 빨간 공은? 상관이 없게 됐어요 저쪽 맨으로 예스 오케이 그렇죠 빨간 공은 상관없죠 와우 다시 그렇죠 그럼 합이 지금 7점 7점 이제 맹축 와 이거 계산해서 저희의 수학 공부가 됐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아니 자세히 보시죠 빨간 공들은 다 계속 모이고 있어요 일단 세게 쳐요 응 치는데 공들은 모여있어 네 살짝 간다 간다 9이죠 나이스 10점 10점 네 지금 계속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쪽 공을 다시 먼저 공략 코너에서 돌아서 코너에서 돌아서 와 모인다 모인다 몇 점? 11점이요 그렇죠 또 맞다 다시 되돌아오는 거 또 맞다 그 빨간 공부터 다시 돌아오고 그렇죠 아래를 쳐서 어 저 이거 공부 되는 거 같아 지금 보면서 아 진짜? 어 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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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코드롱 선수는 나름 긴장을 한 거 같아요 응 또 갔다 와요 또? 네 아 끌어치기로 다시 아 하지만 오 그래도 응 스페셜 오 스페셜 포지션이네 네 네 이제 시작해요? 다 듣던 포지션이요? 매니 스페셜 아 지금 아마 베리 스페셜 포지션이라고 한 게 이제 시작이니 그럼 저 지역이 아마 포지션 지역일 거예요 음 돌아왔어 다시 말해 우와 또 뭐였어 또 뭐였어 효은씨 노래 한 거 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네 하지만 코드롱 선수는 길을 다 알고 계셔요 네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17점 금세 지금 따라잡고 있어요 오 응 오 세이 야 18 아 이렇게 19 20 아 20 벌써 21점 참 쉽죠 이렇게 쉬울 수 있나 사고가 제일 쉬웠어요 다시 옵니다 아 아 지금 벌써 자 한 점만 더 치면 동점이에요 다시 또 역전 그리고 와 Sole 고생WHERE 와 아 조정하시는 거 같은데 아 좋아요 와 저 그쵸 오오오오오오오 컷 다시 25점 되고요 돌아온다 나이스 27점 아 4구는 보통 아래에 당점을 줘서 많이 쳐요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공이 나이스 28점 자 이제 잠시 후면은 또 다시 공이 갔다가 되돌아올 시간 다시 돌아오고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29점 쿠션을 먼저 치고 다가오 안 맞았어요? 30점은 됐는데 30점 먼저 도달해서 아 근데 공이 지금 뒷공이 얇게 지내요 얇게 얇게 와 얇게 자 31점 지금 이렇게 공이 또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다시 어떻게 모이나 한번 자 옆돌리기를 치는 것 같은데 옆돌리기 3쿠션으로 치는... 아 아닌가요? 아 이런 실수로... 음... 구두렁 선수가 실전이 지금 굳어있는 상황인데 아 다시 밀어주기로? 어우 까비 까비 이게 지금 왜 또 이렇게 쳤는지 아세요? 이쪽 손가락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맞았습니다 또 모았죠 음... 아 모으려고 일부러 치신 거구나 아 와... 크으아아 구션 맞고 와아... 우와 33점 또 모았죠 또 모았죠 공들이 다 부메랑 같이 돌아와요 지금 또 이제 또 이제 갔다가 또 돌아와요 34점 또 가요 와우 하지만 좀 약한데요 와우 잠시 모으죠 그리고 옆으로 좋아 와우 돌아가요 37점 어 어 어 다시 돌아오죠 또 또 어떻게 돌아오나 와우 와우 38점이죠 지금 너무 쉽게 하시니까 와우 와우 컨트롤러 42점 42점 계속 모이고 있어 43점 지금 보세요 와 1접구를 세게 쳐서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벌써 한 50점 가까이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과는 넘어갈 수 있는데 자 혀를 살짝 나아 나왔죠 자 46점 와우 일부러 상대방 공하고 피스를 낸 것 같아요 일단은 음 자 3쿠션 공격으로 우아 우와 와우 우와 우아 와우 아우 와우 그럼 벌써 지금 47점 째 걱정나고 있습니다 어 더블성으로 오! 나이스! 와! 48점! 지금 현재 더블 스코어에요? 2배요? 아 진짜? 어! 이런! 뭐지? 점프샷을 하려고 하신 분가? 많이 들어갔네 그래서 찬스가 오나요 지금 소원 선수한테 들어와서 다시 되돌아가요? 자 25점 좀 더! 좀 더! 정확히! 정확히! 우와 노란공 앞으로 또 26점 모여라 27점 또 뭐야 나이스 또 뭐야 나이스 부드럽게 28점 28점 29점 29점 와! 오! 또 잘할까? 30점 자 금세 따라갑니다 또 진짜? 아 31점 31점 아 방금 제가 지금 점수 차이가 더블 스코어 그러니까요 금방 따라잡으려고 33점 아 마스의 2점 아니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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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점 흠 35점 와우 모였어, 또. 다시 모였는데. 또 맞고. 자, 다음은 포지션을 또 어떻게 할까요? 아, 또 맞어요. 와, 나이스. 우와, 이거 너무 멋있다. 36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모아치는 공 모양이 된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 살살 쳐야 좀 모여요. 아니죠, 지금. 다시 모으시면. 1접구가 수구하고 두껍게 맞았었어야 되는데 얇게 맞는 바람에 빨간 공 두 개가 스트로져버렸어요. 하지만 또 다시 공 모양 만듭니다, 또. 아, 벌써 40점이에요. 거기 멈춰줘요. 공들과 대화하시는 것 같아요. 41점. 와. 이야. 봐봐요. 공이 오면 숙을 때려요. 음. 42점. 43점. 저거 봐요. 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숙으로 치는구나. 네. 아. 오. 44점. 45점. 자, 3점 차이밖에 또 안 나요. 46점. 47점. 48점. 동점이에요? 예. 나머지 52점. 49점. 와. 네. 1접구가 조금 가요. 자, 50점. 고지에 먼저 올라가죠. 50점. 51점. 오. 다시 찍어 치기 갈 것 같은데. 끌어치기로. 어? 어, 뭔가요 이거는? 52점. 우와. 다시 또 모여있어. 또 모여있어.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쯤은. 아. 까비. 자, 역전에 성공하면서 지금 48점 52. 지금 일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키스 이용하나요? 밀어치기로. 와. 영리해요, 영리해. 다시 또 가렸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원쿠션으로 해가지고.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오. 까비까비. 아깝습니다, 사실. 오. 이 정도에. 아. 아. 끝났어. 같이 53점. 이제는 쿠트롱 선수가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네. 54점. 아. 또 모였어? 아직 모양이 다 안만들어진 것 같아. 음. 55점. 56점. 와. 57점. 돌아옵니다. 아리 치고. 음. 58점. 58점. 59점. 60점. 우와. 수고, 수고가 와죠, 수고. 음. 61점. 62점. 계속 늘어나요. 62점. 온다, 온다. 6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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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렐빈건. 오오오. 62점. 57점. 오오오. 와. 지금 공들이 계속 정모가 있나봐요. 흩어지지 않아. 68점. 70점. 71점. 72점. 73점. 74점. 뭔가 지금 모양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75점. 76점. 77점. 78점. 이게 한 번 모이면... 79점. 80점. 81점. 82점. 83점. 83점. 84점. 85점. 86점. 87점. 88점. 89점.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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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점. 92점. 93점. 9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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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점. 9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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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점. 마지막. 98점. 90점. 95점. 97점. 98점. 98점. 28점. 29점. 29점. 이 시즌은 어떻게 분발을 하셔서 세트를 좀 따와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의 실수로 역전을 허용해서 게임이 끝나고 해서 두 번째 세트 때는 레펠스 선수가 적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내 팬스 선수는 흥이 있어요 잘 치는데 댄스타임 한번 한번 한 거예요? 어? 어, 진짜요? 오오! 너무 뜨실까요? 오, 멋있게! 지금 몸 풀려고 계세요? 원래? 아, 맛있게도 같이! 같이! 남편 한 번을 못 푸는 데 돌아주세요! 자, 이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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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 선수가 몸 풀리면 진짜 경기가 훅훅 풀리시더라고요. 이 춤 사이가 원래 있으시니까 오케이, 이제 둘게요. 파이팅! 파이팅! 자, 이제 공을 또 치시면서도 프랑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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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B세트! 시작! 좋아요! 돌아서... 공략이... 아... 오! 까비까비! 너무 심조조를 너무 약하게 해가지고 짱게 지금 형성이 됐는데 다시 또... 그렇죠. 그러네요? 다시 또 되돌아오는... 오우! 또 뭐야요? 아니, 근데 일단 지금은 1점 맞히는 게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음... 다시 또... 자, 1조구가... 공을 뺏기면 안 되니까... 1조구가 또 어디로 되돌아오는지 한번... 두껍게 새로 쿠션으로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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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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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조! 다시 들어오네요. 회전이... 아... 조금... 긴 듯한데... 우와... 하지만... 다시 돌아가요? 디펜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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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 예전에... 와, 일자로! 4구 경계를 할 때 가장 싫어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 이 배치에요? 어... 너는 몇 학년 몇 반이니? 음... 1학년 1반. 아, 이게 1학년 1반? 1학년 1자! 공략 1자로 쓰는 거를 제일 싫었어요. 음... 온뱅크로... 대결을... gers roubatin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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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 빗나는 곳, 다시, 뉴따한거 있어. 연습명시. 들어온다, 들어온다. 4점 현재... 이제 모이는 배열이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 공이 저기세요. 또 맞으면 안 되잖아요. 저기를 어떻게 피해서 다른 공간으로 가야죠. 너무 얇았어요. 너무 얇게 쳐서. 다시 반대편 방향으로 지금 만든 거예요. 근데 너무 얇아서 지금 실패를 했네요. 자, 레펜스 선수 첫 등점. 시작되는 1점. 1점. 2점. 3점. 빨라지고 있어요. 레펜스 선수도 지금. 2점. 1점. 3점. 2점. 4점. 1점. 2점. 지금 만들어졌는데 수고하고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살살 요번 득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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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 건가요?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음 다시 7점 다시 만들어야 돼요 8점 그냥 뭐였냐 우와 través воз 그렇지 네 pipe 10점 10점 11점 와 12점 12점 이거 또 1자야 이거 또 괜찮아요 하지만 쿠션을 이용할 수 있어서 13점 역시 댄스가 도움이 됐어요 몸이 풀리시니까 와 14점 그런다 자 점점 모양을 만들어 볼 수 다시 봐 코너에서 이제 한쪽 방향으로 만들어야 돼 방향이 지금 15점 16점 17점 17점 18점 1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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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20점 돌아온다 돌아오죠 20점 18점 30점 20점 30점 16점 20점 22점 와우 23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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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점 25점 26점 와우 세게 와우 23점 와우 27점에서 와우 27점 27점 네 지금 5점 됐죠 5점 다시 또 다시 또 구두룡 선수가 따라가는 타입 오우 다시 되돌아보기 네요 자 6점 되고 포지션이 와우 터치 아 붙었어요 붙었어요 이럴 때는 터치 된 터치 이 점인데 터치 된거는 칠 수가 없으니 다시 맞세히 분명을 할 것 같습니다 아 터치 된거는 칠 수 없어요? 그렇죠 붙어있는 부분 칠 수가 없어요 아 너 아 아 아 오우 오우 우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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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마 요번 세트에 또 가져오고 못 가져오고의 또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구두렁 선수가 이 세트까지 따가져 온다면. 돌아온다. 11점. 자, 지금도 중간에 노랑궁이 따. 노랑궁이. 와, 혜선이. 정확한가요? 정확한가요? 오오. 까빈. 아쉽게. 하지만 지금. 하지만 완전 딥팬스. 이거 어떡해. 그럼 어떡해. 직접은 거의 맞힐 수가 없고. 이렇게 돌아서. 탱크샷으로 지금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치실지. 진짜 궁금하다. 지금 일단 공략은 투 뱅크샷으로. 네. 투 뱅크샷으로 공략하면서. 키스가 나더라도. 뒤따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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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맞아. 다시 맞아. 다시 맞아. 다시 맞아. 다시 맞아. 자, 28점. 남구를. 극복해내고. 도망갑니다. 너무 웃겨. 아쉬워서 떠나지 못하고.. 마세이로 또.. 코드롱 선수도 마세이 선수.. 마세이? 오네요! 오네요! 와.. 저게 왼쪽면 맞춰서 오른쪽으로 오게 하는 마세이거든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찍어치기도 여러 가지.. 와우! 자, 13점. 다시 한 번 따라갑니다. 14점.. 또 뭐야 뭐야? 3로 와서.. 조금 강한 듯한데.. 가겠습니다. 쿠션 맞고.. 15점.. 다시.. 음..일자 배치..? 16점! 17점..!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꿀이 와아아아아아 와 꿀이 와아아아 18이죠? 18점 와우 19점 20점 21점 22점 23점 저 사이로 저 사이로 또 빼나요? 오나요 25점 26점 2점 27점 7점 다시 또 지금 아직 1점 차이인가요? 1점 차이로만? 하지만 또 디펜스 디펜스 잘못 맞으면 또 파울이 될 수 있으니까 아키스를 또 이용하는 것 같아 29점? 스페이터 신공은 멀리 가고? 30점 40점 도망갑니다 또 31점 31점 32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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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점 33점 와 34점 진짜 신기하다 35점 35점 와 1점은 무조건 돌아오네요 36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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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오세요 오케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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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들어주세요 와 30점 30점? 39점? 어? 40점? 41점? 42점? 43점? 42점? 43점? 44점? 45점? 아, 저 오늘 맛에 반했어요. 진짜. 46점? 돌아온다! 수고는 돌아오는 거야. 47점? 48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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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49점? 50점? 50점. 51점? 50점. 51점? 50점, 50점. 출발을 안 넘겨주고 계셔. 52점? 하이. 핫... 하이. 적구들이 둘 다 붙어있으면 어렵죠. 그렇죠. 일자선상에서. 자, 이번에는 또 대회전으로. 까빈까빈. 간다. 53점. 54점. 54점. 55점. 우와. 56점. 57점. 이동.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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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우와. 57점 기다려주세요 돌아오고 9점이죠 와 와 60점 61점 62점 63점 63점 64점 65점 시작된건가 66점 67점 67점 살살 68점 69점 69점 70점 71점 7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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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점 7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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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갈 것 같은데? 안 갈 것 같은데? 34. 자, 현재 74 대 27. 이번엔 더블 스코어가 더 이상 차이가 나는데 트롱 선수가 이번 주에 28점. 오, 식혀서 다시 다시 다시. 아, 여기서 또 뭐하시기에 어느 정도... 뭐하려고 하시네. 75점. 76점. 우와, 이거 어떡해. 짧게 그렇지. 짧게. 77점. 돌아오고요. 78점. 79점. 80점. 81점. 82점. 다르게 치고. 83점. 84점. 80점. 76점밖에 안 남았어요?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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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점. 아, 86점. 86점. 아, 쿠션이 뭐지? 87점! 88점? 으응? 보였다. 어? 피자? 89점! 90점! 10점 남았어요. 91점! 92점! 93점! 93점! 94점! 95점! 마지막 5점 더! 우와! 96점! 97점! 우와! 이제 3분간! 98점! 99점! 99점! 라스트 댄스샷! 라스트 댄스샷! 100점! 우와! 1대1이네요! 세계의 대결 3세트 시작하겠습니다. 푸드롱 선수가 초구 이제 시작을 하죠? 온세! 우리 모든 스태프들 고생하신 분들의 중국요리 스폰서는 과연 누가 될까?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누가 사주실지? 스톱! 나이스! 왜왜? 1점! 나이스! 별로 좋지 않은... 그렇죠. 1점! 1점! 2점! 1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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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돼! 가자 가자! 와! 으음! 너무 아쉬웠어요. 지금 거의 빠져나기가 힘든 각인데 코너의 신비라 그래요 이런걸. 아! 단쿠션! 먼저 마주치지 단쿠션! 먼저 마주치지 이런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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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이동!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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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네요. 아쉽네요. 1점. 오! 2점. 다시 되돌아오는다. 조금 약했어요. 3점. 3점. 초반부터 지금 랩팬스 선수 댄스가 나오고 있어야겠어요.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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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눈을 맞지 않아서... 중간에... 중간에 돌안공이... 맞고... 2점 3점 4점 5점 3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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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공! 5점! 손을 푸셨어 6점 7점 8점 9점 10점 11점 12점 13점 14점 15점 15점 16점 17점 18점 19점 20점 21점 22점 22점 23점 24점 25점 26점 27점 27점 28점 29점 30점 31점 31점 32점 33점 34점 35점 36점 36점 37점 38점 39점 40점 41점 42점 42점 43점 44점 44점 45점 46점 47점 48점 49점 40점 50점 51점 51점 52점 52점 53점 54점 54점 55점 56점 57점 58점 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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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점 61점 62점 63점 64점 65점 66점 오 뭐였어 또 이야 와 66점 67점 medi- m mitigation 그렇지 미나면 민아ct 진짜 미래요 정말 윤 parents स벌 안마 paid 빨리 2 까 아니 근데 또 공이 이렇게 67대 지금 그런거 저수 4점이거든요 귀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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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발적 또 모이는 거 아니야? 크아 구우죠? 응 10점 11점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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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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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점 15점 오 다시 되돌아 사이드에서 16점 17점 17점 18점 19점 20점 21점 22점 22점 23점 24점 24점 26점 26점 27점 28점 29점 29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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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점 37점 38점 39점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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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점 41점 42점 43점 44점 45점 46점 46점 버퍼링을 맞춰주세요 4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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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점 49점 45점 50점 45점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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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점 52점 52점 54점 54점 5점 와 이렇게 모아요? 57점 와 자 이제 10점 차이밖에 안 나요 57 대 67 5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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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런이 지금 푸드롱 선수가 52점 그리고 레페스 선수가 63점 이제 한 큐에 판가름이 날 수 있어요 오우 진짜 오우 오까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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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씨 오 깜깜 68점 69점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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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1점 6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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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 이라아! 71점! 10점 차인데 쿠드롱 선수가 또 안 놓치고 역전하실까요?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반면에 쿠드롱 선수도 실수를 하게 되면 맥펜스 선수도 얼마든지 지금 끝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순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어요 하이런들이 어마어마하시니까 이제 남은 점수는 큐만 잡으면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육십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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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점 이제 한 점 차이 70 대 71 하지만 지금 큐를 들고 있는 선수는 후동선수입니다 71 동점 와 동점 72점 역전의 성공 73점 74점 75점 76점 77점 78점 79점 80점 81점 82점 83점 84점 85점 86점 87점 88점 89점 90점 90점 91점 92점 93점 94점 95점 9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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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점 98점 99점 9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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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점 91점 91점 90점 92점 98점 이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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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씨 바로 내조다 저희의 저녁 맛있게 마무리게요 감사합니다 땡큐 메리마이 이거 해요 에디 선수는 에디 선수는 에디 선수는 에디 선수는 와... 꾸짐하다 대박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제 맛있게 드세요 에디 선수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모두 맛있게 드세요 저녁에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 졸업은 간식사 맛있게 드세요 아... 촬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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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중